방탄소년단 지민의 위드유가 빌보드에서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올려 퍼지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쿠웨이트의 라디오 방송인 마리나 FM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어떤 노래를 듣고 싶냐는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 트위터에서의 언급량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핫트렌딩 송 21자 차트 기준 16주 연속 톱3를 차지한 지민의 위드유가 1위에 선정되면서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지민의 위드유가 쿠웨이트 라디오에 송출되면서 발매 5일 만에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등 전세계 31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송출되어 케이팝의 명성을 빛내며 전세계 팬들에게 엄청난 원톱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일본의 TV 네트워크 TBS, CNN, 필리핀과 CNN, 인도네시아, 프론트라인, 딜리피너지 등 해외 방송은 물론 국내 유명 방송 프로그램인 KBS의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SBS 플러스 나는 솔로다, TV엔 뜻밖의 여정, SBS 동상이몽투 등에서도 수차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전세계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한류 매체 올케이팝은 라디오와 TV 프로그램들은 청취자들의 요구가 높거나 음악 차트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곡들을 들려주는데 이는 위드유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드유의 대중적인 글로벌 위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위드유에 대한 인기는 SNS상에 쏟아지면서 그 중에서도 해외 팬들이 한 장소에서 위드유를 따라 떼창을 부르는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